누구 꺼지? 아, 미치겠네. 어디 간 거야. 아침에 분명히 목걸이 하고 나왔는데. 김 팀장, 행사장 안 갑니까? 네? 가, 가야죠. 부사장님. 무슨 일이죠, 김 팀장? 죄송합니다. 제가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급하게 찾느라고. 설마 내가 준 목걸이를 말하는 거예요? 네. 따라와요. 내가 본 게 있으니까. 네? 부사장님, 뭘 보셨다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? 내가 봤어. 이영희 개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건. 그럼 이영희 씨가 제 목걸이를 훔쳤다는 말씀이세요? 확인해보면 알겠지. 도둑인지 아닌지는.